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행복한 순간을 함께할 웨딩플래너 배시연입니다. 고객의 행복, 그 행복을 위한 결혼 준비라는 비전을 가지고 신랑 신부가 준비하는 데 있어서 신경 쓰고 결정해야 되는 부분들을 후회 없이 진행하실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웨딩 패키지를 이용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웨딩 업체를 묶어서 구매하신다는 의미가 아니고 웨딩 컨설팅의 모든 혜택을 함께 누리신다는 의미예요. 많은 고객을 보유한 듀웨딩은 제휴업체에도 더 많은 신경을 써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객들이 이용하는 상품과 서비스 질에 직결됨으로 보다 안정적이고 나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접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듀웨딩 박람회입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듀웨딩 페어만의 특별한 혜택이 있는데요. 최고의 수입 드레스부터 국내 유명 디자이너의 최신상 드레스까지 한눈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듀웨드가 자랑하는 전문 컨설턴트가 예비 신랑 신부님들이 원하시는 최상의 맞춤 상담을 진행해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웨딩 메이크업 저희 박람회 현장에서 직접 받아보며 궁금한 사항을 시원하게 물어보세요. 셀프 촬영 서비스 혜택이 기다리고요. 거기에 파격적인 가격 혜택과 함께 여행, 한복, 예물 등 고민스러운 혼수 장마까지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웨딩 박람회에 있는 웨딩 플래너와 참가한 업체 관계자들은 그 방면 최고의 전문가예요. 자신이 꼭 얻고 싶었던 웨딩 전보뿐 아니라 결혼에 대한 최신 트렌드를 현장에서 쉽게 알아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결혼, 걱정되신다고요? 궁금하시다고요? 뭘 망설이세요? 저희는 전문 컨설턴트입니다. 전문 컨설턴트와 매니저가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전문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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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